이불정 가수! 정말 좋았네 안녕하세요 예, 첫째 인사원입니다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다른 주요 불타는 두 가슴에 상원한 색이 없어서 사다를 주고 사다를 받고 그 감히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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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並 참한 사랑 새기면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안고 그 밤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진짜 좋았네 감사합니다